천대엽 씨는 1964년생이고 조재현 씨는 1956년생이네요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것은 다 자식들이 있을 텐데 아이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판결뿐만 아니고 위험한 판결을 이렇게 내리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 그거는 불과사의 한 일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보통 시민들은 정상인 같으면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정상인 같으면 비정상인 같으면 가능하겠죠 그동안 선거 문제에 대해서 주류 언론들이 침묵하는 속에서도 가장 열심히 이 문제를 규명하는 데 힘을 다한 사람이 파이낸스 투데이고 파이낸스 투데이 인세영 기자가 가장 힘을 열심히 다한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대부분 판결이 서고 난 다음에 조목조목 중요한 부분을 다 지적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이낸스 투데이 인세영 기자의 글을 보시고 핵심만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사법권이 없는 원고 민경욱이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되나 대부분 측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서 원고 민경욱이 범죄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소송을 기각한다고 쓰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증명했죠 대법관들이 그 구체적인 증거를 증거로 받아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아닌 거죠 검사가 아닌데 경찰 수사관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밝힙니까 부정선거 범죄자가 이렇게 부실한 증거를 남겼을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래 소설이나 판결문이 아니고 소설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은 판결문을 통해서 마냥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범죄자가 이렇게 허술하게 증거를 남겼을 리가 없다는 식으로 적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문구가 이겁니다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능력, 대규모의 조직과 막대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이 있어야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조직은 선관위가 아닌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없다는 겁니다 상상력을 엄청나게 발휘한 거죠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부정한 행위가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문은 범죄 행위의 주체가 중앙선관이 전체 또는 선관이 내부에 상당한 조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한 판단이다 제가 공병호 TV를 통해서 수없이 여러분 보여드렸다시피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 보궐선거 2022년 3구 대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그 여러분들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선거 데이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수입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 작품이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문에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적었다 그건 살펴볼 필요가 없고 모든 증거들을 다 거부한 겁니다 정말 화 있을 진지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부정선거다 소송 당사자인 원구 민경욱은 황교안 전 총리들과 더불어 대법원과 선관위가 직위를 겸직하는 구조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의 일말의 양심을 믿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법진은 죽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로운 정부를 맞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진상규모를 해줄 것을 믿고 있는 국민들은 이제는 검찰이 나설 차례다 감사원의 공정한 직무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철저하게 감독하는 건 중요하지만 지금은 검찰의 선제적인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